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인화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시험 부정행위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6월 1일 날 인화대는 지난 3월과 4월에 치료진 의과대학 단원평가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91명을 적발해서 전원 0점을 처리하고 담당 교수 상담과 사회봉사 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학년 학생 41명 그리고 또 나머지 1학년 학생 50명이 이 사건에 관여됐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이 평가 이후에 담당 교수에게 부정행위 문제를 제보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과대학 측은 쉬쉬하면서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부정행위 가담 학생 확인을 위해서 단체 대화방에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자진 신고를 권했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총 91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담당 교수들이 제보를 받고 산출한 시험 성적표를 엄정하게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학생들 대부분은 하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시험 도중에 메신지를 통해서 정답을 교환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비단 인화대학과 의과대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화대만이 아니고 다른 의과대학생에게도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들은 시험 시간 동안에 화상 카메라를 켜놓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정시험에서 생각하는 한국사입니다. 그래도 인화대학교, 의과대학은 나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부정시험이 없었더라면 좋았겠지만 부정을 신고하는 학생이 있었고 이를 수용하여 부정을 은폐하지 않고 시험 부정행위를 발각해서 시정하려는 학교 단국이 있었기 때문에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선거 개표 조작이라는 거대한 범죄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의혹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리고 물리적 증거들로 그런 사건을 의혹 사건이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실체적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증언하는 그런 증거들이 차고 넘칠도록 우리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선거의 당사자들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최소한의 노력도 드문 시점입니다. 그렇게 국회는 6월 1일부터 개원되었고 한국사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모양입니다. 범죄자를 잡는 일을 목표로 세워진 검찰이나 경찰조차도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범죄를 하는 사실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책물을 진 제4부에 해당하는 메이저 언론들도 단발 기사를 낼 뿐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회 전체가 체제의 근간을 뛰어드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침묵 카르텔이 한국사회를 어물하게 뒤덮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중범죄 증거물들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검찰이 나서서 사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암울함을 들이우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치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권자의 표를 훔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가 어떻게 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훔친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상임위원회 우연장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 의장이 되고 다수당을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법을 양산한 그런 국회를 상식적인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심하게 훼손되고 거짓과 참이 심하게 혼돈되고 도적질을 도적질이라 부르지도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가자는 한국사회를 보면서 옳고 그름이 허물어진 사회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냥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리고 편리하다면 옳은 일이야 옳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숨을 쉬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이 거짓이다라는 그런 의문문을 자주 던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날들이 얼마나 계속돼야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인화대학교, 인화대학교의 의과대생들의 부정행위에서 찬찬히 한국사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